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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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감사합니다! 운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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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. 파이팅! 팔랑거리지 말고.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물음 떠. 나아 나아! 나아 나아! 나아! 우리 왜 안 가? 카메라 찍고 있어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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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뭐해. 신발 신발. 발목 차 그냥 발목. 앞에. 조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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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운데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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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어오던가. 한 명씩 잡아. 다 나와. 빨리 차 나왔어. 야 들어오던가. 오늘 축구 저희가 좀 열세였는데 팀 멤버상으로는 저는 당연히 제가 있어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. 축구로는 뭐 제가 있는 팀이 무조건 이긴다고 궁금했겠죠. 고르라고. 고르라고. 무당해. 야 인사. 팀이 좋아. 팀이 좋아. 야. 야. 여기 여기 여기. 이거 뭐야.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이거 뭐야. 뭐야 뭐야. 누가 있겠어. 이긴 거 아니에요? 상원아! 몇 시야? 5 3 3 4 안녕하세요! DB 윈디 여러분! 저는 기분입니다! 와! 질문 안 해주시나요? 저희가 여기 지금 3,000포, 4,000에 왔는데 팀별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진짜 처음이라 너무 오랜만이라 되게 처음엔 긴장하고 왔거든요 긴장하고 왔는데 근데 막상 또 와보니까 형들이랑 좋은 추억도 생기고 이렇게 바닷가 등지면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형들이랑 바닷가 나가서 축구도 하고 정말 좋은 추억, 좋은 경험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윈디 여러분! 저희 DB 선수로 빨리 보고 싶으시죠? 얼른 저희 시합 날짜 맞춰서 이제 얼굴 다들 보아요 안녕! 질문이 없어요 근데? 없어 끝내! 끝내! 놀다 갈게 끝내! 근데 난 다시 2, 3, 3, 4, 5, 6, 6. yerde 십쪄 하하하